찬송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마 이 찬송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불려주고 있는 찬송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것은 영어 제목으로는 How Great Thou Art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최초에 누가 이 찬송가 곡을 지었느냐 이것은 스웨덴 전통 멜로디의 기초한 찬송가입니다. 이 노래 가사는 Carl Gustav Bob 라는 사람이 1885년에 스웨덴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독일로로 제일 처음에 번역이 되어서 그 다음에 또 독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로 이렇게 번역되고 그래서 결국은 찬송가가 된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아마 스튜어트 영국 선교사 스튜어트 K. 하인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에서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때 러시아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에 자신의 두 절을 두 절을 더욱 더 첨가시켜서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 멜로디 로 이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빌리 그레함 전도집회 때 조지 베블리 셰어가 클립 베로스에 의해서 인기가 아주 극도로 인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곡은 2001년도에 영국에서 투표를 했는데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 전체에서 투표를 했는데 UK에서 투표를 해보니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음으로 두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곡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영어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한국으로 된 것은 원래 영어의 의미의 전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아름답게 한국제의 시의 형태로 노래의 형태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영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영어를 하나씩 하나씩 한 구질 한 구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How great thou art 이때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제가 여기에 나오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보시면 Oh lord my god 되어있습니다. Oh 주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있죠? Oh lord my god Oh 주 하나님 원래 Lord 하는 것은 주인 주인이라는 뜻으로서 Lord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Oh 이건 감탄사죠. Oh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Oh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When 이라는 것은 뭐 뭐 할 때 이런 뜻이죠. 뭐 할 때 I 제가 그죠? 제가 이런 뜻 아닙니까? I가 나오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동사가 바로 여기 나오죠. 여기 뒤에 consider 이렇게죠. consider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주어고 영어는 항상 주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consider 여기서 주어 동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렇게 영어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in awesome wonder 이거는 하나의 그 이 부사적인 의미로서 쓰였습니다. 부사구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자리입니다. 이게 주어죠. 주어 그 다음 consider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내가 consider 할 때 이 consider 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할 때 생각하다 그냥 think 하고 좀 틀립니다. 생각하다 이런 의미로는 물론 쓰이지만 이거는 consider 이라는 자체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이 생각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주 깊이 하면 관찰하다 이런 의미가 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깔려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볼 때 무엇을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 all the words입니다. 그러나 여기 뒤에서 여기 꾸며 주겠죠. 뒤에 부분이 뒷부분이 어디냐 하면 thy hands have made 이게 뒷부분이죠. 여기 쓰실지로는 thy 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면 요즘 현대어로 말하면 6월입니다. 당신의 즉 하나님 당신의 손길 손길들이 하나님 당신의 손길들이 have made 당신의 손들이 have made 그냥 made가 아니고 made라면 그냥 만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have 다음에 pp는 현재 완료입니다. 자 만든 당신의 손들이 만든 모든 세계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볼 때 이런 뜻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have made라는 의미가 그냥 have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번역을 해 버리면 문제가 굉장히 많죠. 당신의 손이 만든 모든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have가 붙어 버리면 이것은 완전히 뜻이 달라집니다. 이 have가 붙었다는 말은 현재 완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만들어 오고 계신다라는 그 당신의 손들이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당신의 손끼리 만들어 온 이 말이죠.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모든 세계를 지금까지도 계속 만들고 오신 당신의 손이 만들어 온 모든 세계를 고려해 볼 때 즉 생각해 볼 때 깊이 생각에 잠겨 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당신이 만든 all the world 모든 세상이죠. all the world 모든 세계 이것을 내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시면 인 인 오드리죠. 인 awesome wonder awesome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awesome awesome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사람도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미국에 가면 awesome 그러면 확 지긴다. 죄송합니다. 최고다. 너무 너무 잘한다. 라는 의미로 awesome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cool 이라는 말보다 더 훨씬 더 격이 높은 참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용어로 awesome god 이렇게 많이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최고의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awesome wonder 이라는 말은 최고의 놀라움으로 최고의 놀라움으로 즉 다른 말로 in awesome 엄청난 놀라움으로 놀라움에 젖어 그죠. 놀라움에 젖어 혹은 놀라움으로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이 말이죠. 내가 엄청난 놀라움 속에서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당신이 당신의 손이 만든 이 모든 세상들을 깊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나옵니다. 여기 또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이게 주어 여기에 코마가 찍혔지만 여기에 made 앞에 코마가 찍혔다는 것은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이 연결되어서 결국은 어디에 걸리냐면 여기 왼에 다 걸립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앞에 여기가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로 왼이 앞에 있는 왼하고 같이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도 왼 또 생각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저 rolling thunder 이 roll이라는 뜻이 뭡니까? roll 이 roll이라는 것은 그 원래 roll하면 이렇게 구르다는 뜻도 있겠지만 우르렁거리다. 저 우르렁거리는 저 우르렁거리는 thunder 턴등이 뭡니까? 천둥이죠. 천둥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죠. 저 우르렁거리는 천둥소리를 여기선 한마디 hear니까 천둥소리를 내가 들을 때 hear 내가 들을 때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들을 때 전부 외래 다 걸리죠. 그래서 이제 들을 때 했으니까 진짜 좋은 어디랍니까? 내가 들을 때 thy power thy power 이게 주어죠. 당신의 thy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유어란 뜻이죠. 당신의 power 이게 능력이죠.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능이 이 여기에 보면 throughout the universe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throughout the universe 니까 이 우주죠. universe 라는 것은 아주 우주입니다. 우주 여기에 실제로는 throughout the universe 라는 말은 이 뒤에 아마 도치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의 능력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throughout 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것이죠. throughout 전체 통하여 하면 through지만 여기 9시부터 쓰면 전체라고 합니다. 우주 전체에 원래는 원래 평소문으로 바꾸면 thy power is displayed throughout the univers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신의 권능이 우주 전체에 쫙 펼쳐져 있군요. 라는 이런 놀라움 내가 참 하나 봅시다. 내가 참 놀라움 엄청난 놀라움에 젖어 당신이 만든 이 모든 세상을 깊이 고려해 보면서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리고 저 오르렁거리는 천둥 소리를 들을 때 당신의 권능이 우주 전체에 참 펼쳐져 있는 있음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하나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넘어가겠습니다. 후렴을 보겠습니다. refrain이라는 것은 아 후렴입니다. 후렴 후렴은 자 그래 됩니다. 그때 바로 이런걸 다 생각하면서 당신의 권능이 우주 전체에 다 쭉 전시되었는 이런 것을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때 그때 sing my soul my savior got to thee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그때 그렇죠 그걸 다 생각해 볼 때 그때는 바로 sing my soul 이게 지금 도치가 됐습니다. 원래 시라서 그런데 이게 누가 노래 한단 말입니까 이게 나의 영혼 이게 주어죠 나의 영혼 sing 이게 동사입니다. 거꾸로 도치가 됐습니다. 나의 영혼이 노래하리로다 이게 주어 동사 이렇게 거꾸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나의 그때 나의 영혼이 노래합니다. 누구 무엇을 노래한단 말이에요? my savior god 나의 주 나의 주님 이 주님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구세주 나의 구세주 구세주 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죠?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바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가 이렇게 되죠? 나의 구원자이신 그런 식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바로 여기 동격이 이 d 입니다. 이 d 가 당신에게 이런 뜻입니다. 여기 to 당신에게 원래는 시라서 그렇지 my soul sings to thee my savior god 뭐 이런 뜻으로 뒤에 실주는 d 하고 my savior god이 동격으로서 처리되어서 여기 실주는 같은 to에 걸리는 목격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ings 뭐 세상적으로 보면 노래하다 하지만 슈즈로는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의 찬양의 노래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찬양의 노래를 내가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죠. 찬양합니다. 근데 뭘 찬양하냐면 우리는 how great thou are 제목이죠. how great thou are 와 이건 진짜 감탄문으로 씁니다. 이런 감탄문은 보통 how 형 주동으로 되죠. how 형 형 형 형 형 주동 이렇게 됩니다. 이 how 형 주동으로 이 감탄문을 한다. how 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형은 뭡니까 형 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래서 how 형 주동이라고 외울 때는 이렇게 how 형 주동 이렇게 외워주어야 됩니다. how 형 용사 주동 그래서 이거는 how 형 주동인데 how 그 다음에 형 용사가 great이죠. how great 주어 thou art 이 thou art 이라는 말씀은 요즘 현대어로서는 이렇게 됩니다. how great you are you art는 고어에서는 art지만 요즘에는 are 이런 느낌이 딱 칠해집니다. 이렇게 느낌별로 치고 how great you are 이거는 평성으로 만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you are you are you are a great god very great god you are you are very great you are very great 이런 뜻이죠. 이거는 이거는 아주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so great you are very great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감탐으로 평성으로 이렇게 됩니다. you are very great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이 감탐으로 고치다 보니까 이 very를 지우는 대신에 very를 이렇게 how로 해서 how great 하고 주어동사 나온 겁니다. how great you are 이렇게 도치가 되었어요. how great you are 하면 이렇게 감탐으로 됩니다. 자 how 형용사 very를 대신에 형용사를 넣고 you are 뒤로 빼면 감탐으로 되겠죠. 그래서 how great thou art 당신은 매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 위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thou great how great thou art 한 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더 반복했다는 말은 그야말로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입니다. 라는 뜻으로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 번 볼까요 또 또 한 번 더 반복했죠. 얼마나 참 위대하신지 then sing my soul 다시 한 번 했어요. 다시 한 번 내 영혼이 노래를 나의 구원자 당신에게 나의 구원자 하나님 당신에게 찬양하리로다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sing my soul 똑같은 겁니다. 이 위에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how then sing my soul my savior 나의 구원자 하나님 to the 당신에게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앞에서 예수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것은 승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인가요 얼마나 당신이 위대하신가요 이런 후렴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절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은 이렇게 펼쳐집니다. 2절은 when through the woods 자 여기 보면 when 이것도 몸할 때 이런 뜻이죠. when 하면 이게 뭡니까 몸할 때 그렇죠 through the woods through the woods 라는 것은 뭡니까 숲을 촤악 투어 나죠. 이 숲들을 촤악 지나갈 때 이런 뜻입니다. through 라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through the woods 이거 숲들이죠. 숲들 숲들과 forest glaze 이 forest glaze 라는 것은 숲 속에 촤악 그 숲 속에 푸른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푸른 공간 숲 속에 숲 속에 그 참 푸른 이 공간들을 바로 뭐라 그러냐면 이게 forest glaze 입니다. 숲들 숲들과 즉 숲 속에 푸른 공간들을 통과하여 through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주어 when 뒤에 주어가 i wonder 이게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wander through 여기 실제로는 wander through 여기 연결되죠. 실제로는 wander through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through부터 시작해서 glade까지 여기가 바로 wander 뒤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wander 뒤에 이렇게 쫙 실제로는 여기서 전체가 여기 wander 뒤에 붙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when i wander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 이런 뜻이죠. when i wander through the woods and forest glad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숲들과 저 숲 속의 푸른 공간들을 지나면서 거닐 때에 이 wander 주어라는 것은 참 거닐다라는 뜻이죠. 거닐다 이 참 숲 속으로 숲 속에 푸른 공간들을 내가 거닐 때에 그리고 and 나오죠. 또 이게 주어는 또 i가 생각됐죠. 내가 또 뭘 들을 때에 the birds sing 새들이 노래를 하고 이게 이제 i가 주어 같으면 이게 i가 생각된 거죠. 앞에 i가 이게 주어되니까 i 그리고 here 동사 그 다음에 이게 the birds 하는 것은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보호가 됩니다. 그렇죠? 목적어가 보호하는 것을 들을 때 이런 뜻이죠. 지각동사 다음에 이렇게 the birds 목적어가 나오고 이게 지금 현재 노래 부르는 그 보호로서 동사원이 맞는 것입니다. 자 그 새들이 노래 어떻게 그냥 노래를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sweetly sweetly 아주 달콤하게 그 새들이 노래 부르는 것을 내가 들을 때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in the trees 나무들 속에서 그렇죠? 나무들 속에서 그 새들이 참 새들이 달콤하게 노래 부르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을 때 또 나옵니다. when 또 나오죠. when i look down 내려다보는 그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아닙니까? look down 내려다볼 때 look down 내려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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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어디로부터 내려다보느냐 하면 여기 뒤에 보시면 lofty mountain grandeur 해놨습니다. 이 lofty 라는 것은 아주 높은 그죠? 아주 높은 예, 높은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산의 마운튼 그랜저니까 산의 웅장함 저 높은 산의 웅장함 그렇죠? 저 높은 산의 웅장함 저 높은 산의 웅장함으로부터 웅장함 속에서 내가 쭉 내려다볼 때 이것은 저 산 위에 가서 아주 높은 산의 웅장함 가운데 그 위에서 쭉 밑으로 이 산 꼭대서 한번 그 보시면 참 세상이 너무나 참 온 세상이 다 보입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그 장면입니다. 결국은 저 높은 산의 웅장함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쭉 밑으로 내려다볼 때 look down 그걸 내려다볼 때에 쭉 전체 세상을 바라봅니다. 내려다볼 때에 그리고 또 연결되죠 내가 또 여기 i가 좋으니까 여기 i hear 내가 또 뭘 듣느냐 하면 hear the brook 자 brook이라는 것은 보통 이 시내 조금 보면 시내 스트림 요건 스트림보다는 조금 적은 교무입니다. 시내 보다는 조금 더 적은 규모라 어떤 개울 정도의 음이 되겠습니다. 저 개울에 흐르는 물소리를 들을 때에 이런 뜻이죠 뜻이죠 그리고 또 뭘 듣느냐 fear 를 느낄 때 그리고 뭘 느낄 때 the gentle bridge 이 gentle 아주 부드러운 젠틀맨 하면 아주 부드러운 신사입니까 아주 온순한 아주 친절한 신사처럼 아주 젠틀한 그런 아주 부드러운 이 부드러운 브리 이라는 것은 산속에 있으면 산들산들 들어오는 그런 산들바람이겠죠 아주 산들바람이 잘 불어오는 그 바람은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좋습니다. 숲속에 있으면 이 산들바람이 시원하게 온 몸이 모든 피로가 진짜 그야말로 사라지는 그런 듯한 젠틀블리즈 그 부드러운 산들바람을 내가 참 느낍니다. 이렇게 내가 느낄 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느낄 때 우리 한국어로 보면 숲속이란 험한 산골작에서 이런 험한 산골작에서 이런 말들도 사실 없고요. 지저귀는 지저귀는 물론 지저귀는 참 아주 달콤하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조금 그리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란 그런 말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시냇물은 시냇물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지만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한국말로는 그냥 작사작곡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문장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그냥 한국어로 볼 때는 아주 멋진 시입니다. 그렇지만 영어 원래 원어로 보면 원래 이런 의미는 아니다. 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시 자체로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원어에는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아시고 대충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으로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리프레인 후렴은 다시 앞에서 했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쭉 하고 앞에 한번 돌아가셔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이 되었고 3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자 3절 보겠습니다. 2, 3절입니다. 자 3절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when 나오죠 when 내가 생각할 때 주어 동사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death 이하를 생각하는 거예요. death 이하를 생각할 때 death 이하가 뭡니까? 뭘 생각하느냐 봅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게 주어죠. death 이하의 주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his son not spar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not sparing his son 여기 도치가 됐죠. his son 여기 sparing 목적 여기로 가야 됩니다.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뭘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동사가 비로소 동사가 이렇게 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to die 죽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건 결과적 용법으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서 죽게만 죽게 하셨다. 참 대단하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게 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I skills can take it in. 참 이 take it take in 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속이다. 유숙하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take in 이라는 것은 받아들이다. 그것을 아들을 보내서 죽인 이 사실들을 내가 scares 거의 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군요. 참 그야말로 믿기지가 않는군요. 놀라움이죠. 어떤 표현에 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참 내가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죠. 참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My burden gladly bearing 이것도 도치가 됐습니다. 기쁘게 Bearing 이라는 것은 이게 차 차 나의 Bearing 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이 말이죠. 뭐냐면 My burden 이게 실제로는 여기 Bearing 뒤에 목적입니다. 나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분께서 진짜 예수님께서 말이다. 하나님 그 자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blood bleed 피를 흘리시고 이 말이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적이 있죠. 그런 이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까? 자 To take away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take away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Take away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My sin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없애주시기 이 말이다. 다른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각자 개인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후렴이 되겠습니다. Refrain 후렴은 아까 위에서 따한 내용입니다. 사절이 되겠습니다. 사절 같이 보겠습니다. When 또 뭐 뭐 할 때 이렇게 나오죠. Christ 그리스도께서 shall come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느냐 With shout of acclimation 자 shout 큰 소리로 외친 소리죠. acclimation 환호의 외친 소리로 환호의 환호의 참 외침 소리로 환호의 외침 소리로 이 말이죠. 환호 환호의 외침 소리로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환호의 외침 소리로 오실 때 그리고 take me home 그래서 take me home 나를 집으로 천국으로 집이 여기서는 집이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천국으로 나를 이끌어 데려가실 때 이 말이죠. take me home 저를 천국으로 집으로 데려가실 때에 워쩌 얼마나 큰 기쁨이 엄청난 큰 기쁨 말이죠. 워쩌 감탐으로 썼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워쩌 기쁨이 shall feel 가득 채우리로다 가득 will shall 채우리로다 채우리로다 나의 가슴을 그죠?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리로다 전 나의 마음속을 나의 가슴속을 가득 채운다 엄청난 기쁨이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리로다 then 그때 나는 shall bow shall bow 나는 참 엎드릴 것 싫어다 엎드립니다 왜 엎드려요 어떻게 엎드립니까 in humble adoration 겸손이 엎드려 말이죠. humble adoration 겸손이 겸손한 그런 경배로 겸손한 경배로 겸손한 겸손한 경배로 bow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bow 고개를 숙일 숙일 것이다 것입니다 겸손한 경배로 참 주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이리로다 그죠? adoration 이라는 말은 불교 불교 영어로 숭배 경배 이런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의미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겸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겸손한 겸배의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리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there 거기서 proclaim 선포하다 이 proclaim 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선포한다 proclaim 선포하리로다 선언하리로다 proclaim은 선언하다 선포하다 그죠? 부르짖다 이런 뜻이 다 됩니다 부르짖다 부르짖다 뭐 이런 다양한 의미로서 예수님이 발표하다 내가 거기서 선포하리로다 my god 나의 하나님 how great thou art 당신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모두 끝을 맺는 아주 놀라운 찬송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When Christ shall come with a shout of acclamation and take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in humble adoration and there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주 멋진 아름다운 시 가 되겠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